오늘 소개할 유료 앱은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. 안드로이드 전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게임 앱입니다. 게임에 대한 소개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. 너무 많기도 하고 비슷한 장르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보게 전부할 링크룰러 앱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 나머지 앱은 순서대로 앱정보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 중에 경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무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설치할 때 가격이 없는 것만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 권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하는 건 아이콘 팩입니다. 앱 정보를 보면 4천 개 이상의 아이콘을 지원하는 걸 볼 수 있고 기타 나머지 기능도 앱 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. 설치 가능 여부는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설치 요구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구형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설치가 안된다면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죠. 다음은 수평자 앱입니다. 수평자는 다들 아시죠?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를 설치한 다음에 수평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자주 사용할 일은 없더라도 설치해두면 나중에 유용하겠죠. 다음은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 노치 효과를 줄 수 있는 앱입니다. 노치 효과는 스크린샷을 보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앱인데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요. 다음은 밝기 조절 앱입니다. 스마트폰 내에서도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이 앱을 사용하면 시간을 설정해서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벨소리 스케줄 앱입니다. 앱 정보를 보면 특정 시간을 예약한 다음에 벨소리를 변경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다른 벨소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OCR 스캐너 앱입니다. 앱 정보를 보면 이미지나 사진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스캔한 다음에 텍스트로 변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앱도 굉장히 많죠.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 다음으로 소개하는 건 아이콘 앱입니다. 앱 특징을 보면 7000개 이상의 아이콘을 제공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앱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고요. 아이콘 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바 런처를 설치해야 됩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아이콘 팩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이용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 소개하는 두 가지 앱은 스마트워치 스킨 앱입니다. 각각의 앱은 스크린샷이나 앱 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기능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소개하는 건 노트 앱으로 특정 앱을 실행했을 때 그 위에 메모를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통화하거나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급하게 메모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.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앱입니다. 게임 장르 확인한 다음에 앱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.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있다면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